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AI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딥페이크 기술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반응도 좋고 문의하신 분들도 많아서 이번엔 스테이블 디퓨전의 확장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웨이브투립입니다. 웨이브투립은 페이스 스왑 플러스, TTS 플러스, 립싱크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웨이브투립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합니다. 익스텐션을 클릭하여 인스톨 프롬 URL에서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설치합니다. 주소는 설명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인스톨드에서 체크 포 업데이트 클릭하여 확인하시고 어플라이 앤드 리스타트 UI 버튼을 클릭하여 UI를 재시작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조금 전 복사한 주소로 접속하여 스크롤 조금 내리면 파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여러 개 있는 표가 있습니다. 위에 3개 링크는 립싱크와 얼굴 추적 모델입니다. 3개 다 다운로드하여 옆에 각각의 지정된 설치 폴더 경로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3개는 같은 파일입니다. 3개 중 아무거나 한 개만 다운로드합니다. 역시 지정된 설치 폴더에 넣어줍니다. 마지막 파일은 페이스 스와 모델입니다. 다운로드하여 지정된 설치 폴더에 넣어줍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상단에 웨이브투 립스튜디오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UI가 복잡하고 옵션도 많아서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화면은 크게 왼쪽에 영상과 이미지 넣는 공간, 가운데 음성 관련 공간, 우측의 결과물 공간으로 나뉩니다. 왼쪽에서 비디오에는 베이스가 되는 비디오를 넣고, 이미지에는 페이스 스와프할 이미지를 넣습니다. 물론 페이스 스와프할 이미지는 필수는 아닙니다. 이미지를 넣지 않으면 페이스 스와프하지 않은 채로 립싱크 영상만 진행합니다. 그 아래 페이스 인덱스는 이미지의 얼굴이 여러 개인 경우, 바꾸고 싶은 얼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은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얼굴입니다. 다음은 가운데 있는 음성 관련 기능입니다. 랭귀지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겠습니다. 옆에 젠더에서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의 스피커는 음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언어와 성별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음성의 수량이 다릅니다. 한국어 남성은 10개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여성은 1개밖에 없습니다. 옆에 로우 브이램은 본인의 브이램이 16기가 이하이면 트루로 설정하고, 아니면 펄스를 선택합니다. 저는 브이램이 16기가 이하이기 때문에 트루를 선택하겠습니다. 본인의 브이램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양에 맞는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의 오디오 샘플에서 선택한 음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아마 이것과의 비슷하게 들릴 것입니다. 스피커를 바꿔가면서 마음에 드는 음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음에 드는 음성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것 같은 음성입니다. 영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음성은 모두 이상합니다. 아래 프롬프트에 입력된 텍스트로 오디오가 만들어집니다. 오디오 생성은 최대 14초입니다. 14초 이상의 오디오를 생성하려면 문장 사이에 괄호 스프릿을 넣어서 구분해줘야 합니다. 템퍼레이처은 음성의 유사도를 결정합니다. 0에 가까울수록 딱딱한 음성에 가깝고, 1에 가까울수록 창의적인 음성이 만들어집니다. 사일런스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쉬는 시간 값입니다. 오디오의 옵션들을 모두 설정한 후,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오디오를 생성해줍니다. 생성된 오디오는 아래 스피치 영역에 표시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오디오를 생성하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생성된 오디오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구립니다. 웬만하면 다른 TTS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성을 생성한 후 가져와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나머지 옵션은 조금 후에 알아보고 우선 영상을 하나 제작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얼굴을 이 영상에 페이스 스왑해주고, 간단한 인사말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각각의 영역에 드래그하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생성한 음성 파일을 드래그하여 스피치 영역에 넣습니다. 우측의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총 4개의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영상은 페이스 스왑한 영상 두 번째 영상은 립싱크한 영상 하지만 화질은 아직 떨어지죠? 세 번째 영상은 리스토어란 영상입니다. 화질 개선이 많이 되었죠? 네 번째 영상은 더 자연스럽게 리터칭하여 완성한 결과물입니다. 마지막 영상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 이 얼굴을 합성하여 만든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조피디 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어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어때요? 정말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옵션들이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 그냥 디폴트 그대로 두고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란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염 있는 서양인 얼굴에 수염 없는 동양인 얼굴을 합성하고 영화의 명대사를 립싱크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페이스 스왑이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수염도 합성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립싱크도 잘 되었습니다. 화질 개선도 잘 되었고 최종적으로 리터치도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용하면 할수록 대단한 확장 프로그램 같습니다. 얼굴 합성, 립싱크 그리고 화질 개선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즉, 속도입니다. 정말 지나치게 느립니다. 처음 만든 7초짜리 영상은 3시간 넘게 걸리고 두 번째 만든 5초짜리 영상은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에게 시도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만 좀 더 개선된다면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